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를 좀 더 예쁘고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만들었어요 상큼한 토마토가 들어가서 샐러드처럼 계속 먹게 되는 레시피입니다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서 아침 식사나 식전 메뉴로 좋아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가지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가지 앞뒤로 올리브오일을 바릅니다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가지에 올리브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빵가루가 잘 붙을거에요 매일된 오븐 180도에서 20분 구워주세요 가지가 구워지는 동안 토마토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토마토는 0.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토마토 크기는 가지 크기와 비슷하게 맞추면 예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가지가 다 구워졌으면 구운 가지 절반만 위에 꽃소금을 조금씩 뿌려주세요 그 위에 토마토를 올립니다 치즈를 올려주세요 남아있는 가지를 위에 하나씩 올려서 덮어줍니다 해열된 오븐 180도에서 5분 구워주세요 햄버거처럼 생긴 토마토 치즈 가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